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을 때 5분만에 끝낼 수 있는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압축형 함께 해보시죠 오늘 마지막에는 빅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양쪽 무릎 세운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다리에 올려서 천천히 다리를 밀어줍니다 골반 스트레칭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호흡 내뱉으면서 후 밀어줄게요 상체가 등이 너무 이렇게 굽혀서 밀리지 않도록 척추 충분히 세운 상태에서 한 번 더 호흡 후 뱉으면서 다리 밀어주세요 반대쪽 해볼게요 다리 올리고 골반 앞으로 천천히 밀게요 상체 세우고 호흡 후 시선은 계속 정면 바라봐주세요 너무 통증이 심하게 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미룰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리를 밀어주세요 충분히 밀어주세요 네 그 다음 동작 가볼게요 정면 바라보고 한쪽 다리 기역자로 세운 뒤 상체 천천히 이동하면서 골반 밀어줄게요 허벅지 안쪽 그리고 바깥쪽 충분히 당길 수 있도록 호흡 후 호흡 후 하는 순간 같이 조금 더 밀어볼게요 상체 세우고 상체 세우고 상태에서 발꿈치 찍고 천천히 팔 들어서 내려줄게요 호흡 후 손끝이 발끝을 향할 수 있도록 천천히 골반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코에 힘 주고 천천히 더 내려가 볼게요 호흡 후 따라오고 반대쪽 해볼게요 그대로 다리 세우고 허벅지 안쪽 엉덩이 뒤쪽 당길 수 있도록 천천히 밀어주세요 몸 이쪽 방향을 해서 쭉 천천히 무게중심 이동할게요 다리 기역자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유지해주시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주세요 호흡 후 뱉으면서 한 번 더 그 다음 뒤꿈치 찍고 팔 들어서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손끝이 발끝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옆구리 늘려주세요 깊게 호흡 내쉬면서 후 너무 무리해서 내리다 보면 골반이 앞뒤로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내려갈 수 있는 정도로만 충분히 내려가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옆으로 돌아 한쪽 다리 앞으로 뻗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쭉 밀어준다는 상태로 무게중심 이동해주세요 호흡 크게 후 이 동작할 때 배에 힘 주시고 상체가 너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호흡 한 번 더 내쉬면서 앞으로 밀게요 후 이번엔 뒤로 천천히 앉아서 허벅지 뒤쪽 쭉 늘려줄게요 호흡 한 번 많이 앉아계시거나 하이힐을 신으신 분들은 뒤쪽이 타이트해져서 이 동작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호흡과 함께 한 번 더 충분히 이완시켜줄게요 이번엔 반대쪽 다리로 시작해볼게요 기역자 만들고 몸 호흡관계 앞으로 밀어줍니다 후 엉덩이 뒤쪽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호흡 한 번 더 밀어줄게요 이때도 코어에 힘 줘서 상체 중심 세울게요 들이마시고 호흡 뱉기 이어서 뒤쪽으로 앉아줄게요 뒤쪽 쭉 이완될 수 있도록 호흡과 함께 호흡과 함께 아래쪽으로 호흡 시선 정면 허리 너무 굽혀지지 않도록 펴주세요 호흡 깊게 호흡 마지막 동작 해볼게요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 자세 상태에서 두 무릎 충분히 위로 올려줘 다운드업 자세 할게요 가능한 분들은 뒤꿈치 바닥으로 엉덩이는 뒤쪽으로 무게중심 충분히 밀어주세요 호흡 한 번 더 하면서 뒤쪽으로 무게중심 후 무릎 다시 바닥으로 아기 자세로 마무리할게요 이마 땅 쪽으로 내려주신 상태에서 팔 뻗어줄게요 이렇게 오늘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끝! 오늘 소개할 빅 이벤트는 단호샵이 벌써 6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빅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단호 앱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 번째 단호 앱의 습관 탭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내가 해야 될 필수 습관 미션 만복 걷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을 완료해주세요 세 번째 필수 미션 완료 나오는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만복이 1000포인트 물 마시기 1000포인트 스트레칭 1000포인트로 하루 최대 3313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23191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단호샵에서 먹고 싶었던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셨던 상품을 모두 모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직 단호 앱이 없으신 분은 옆을 클릭해서 단호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그럼 단호 앱으로 습관 사용하세요 4월 13일부터 시작이니 아직 앱을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클릭해서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안녕